LG 지유산균 역시 LG네 삼성은?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최근에 제가 특정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 관점에서 설명하다 보니 마치 자동차 리뷰 같다 신선하다 건기남 덕분에 더 이상 브랜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다 등등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셔도 되지만 제가 리뷰한다고 해서 꼭 구매하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품을 고를 때 저런 식으로도 살펴봐야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산균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헬스 한독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올린 영상만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이 제품 건기남이 좋아하는 비피더스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죠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국내 업체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정도 가격으로만 팔아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질적으로 훨씬 더 성장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아주 가관이죠 뚱보균 날씬균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고 이균 저균 잡균 열매까지 섞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보장균 수만 100억 맞춰서 제품 만들고 한 달 분 기준 9,000원에서 1만원대 먹으나 마나한 제품들이 판치고 최근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모 정신과 박사님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했다는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제품을 만든 건지 아니면 돈 들어올 때 노졌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대체 이번 시간 이 제품이 어떻게 잘 만들었길래 건기남이 초반부터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비록 제가 좋아하는 비피더스균이 들어있진 않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캡슐 이 제품은요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알약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스틱분말 타입 유산균 제품은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달한 맛에 드시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균주, 동일한 마리스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스틱분말 제품보다는 캡슐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요 캡슐 타입은 캡슐이 침으로부터 위산으로부터 체온으로부터 위산균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거든요 그에 반해 분말형은 입에 털어놓은 순간부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직접적으로 침에 노출되죠 게다가 분말 드실 때 입에 털어놓고 물로 한꺼번에 넘기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맛있으니까 입안에서 침으로 녹이면서 드시죠 그렇게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맛으로 드시면 안되고요 분말보다는 캡슐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캡슐 중에서도 식물성 캡슐 사용했는데요 제가 식물성 캡슐은 습기에 강하고 동물성 캡슐은 공기에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에 강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한 것이 더 좋다가 되겠고요 결국 캡슐 제품, 식물성 캡슐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제품은 절반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용성 캡슐이 아닌 점 그리고 이산화 티타늄이 좀 들어간 게 걸리지만요 모든 게 제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단일균주 사용 이 제품은요 여러 가지 균주를 짬뽕하지 않고 단 한 가지 균만을 사용했습니다 박수!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13가지 유산균 사용 19가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이런 말에 혹하시죠 그러시면 돈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의 99.999%는요 한두 가지 균만 많이 넣고 나머지 균주는 모두 극소량만 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3가지 균이 사용된 제품인데 주로 사용된 균주는 한 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가지는 보여주기 식으로 극소량씩만 넣은 것인데요 이 이슈는 작년 여름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발표했었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의 실제 몇 가지 유산균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유산균이 아닌 한두 가지 균종에 너무 편중돼 있더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런 쓰레기 유산균 제품들이 판을 치는 곳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자 단일균주가 사용된 이 제품 바로 그 유명한 LGG균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LG와는 상관이 없어요 LGG로만 보장균수 100억 제품이니까요 당연히 잘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 GG 그래서 LGG 크리스찬 한센사의 특허균이죠 이 LGG균이 유명하고 생존력이 좋다고 해서 모든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가 뛰어난 것은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 땡땡땡 혹은 XXX 이처럼 균 이름에 붙이는 표시를 전문적인 용어로 속, 종, 아종, 품종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코드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LGG는 크리스찬 한센사에서 만든 코드명이 GG인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가 되겠죠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락토바실러스 랍로서스와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LGG균 유명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균주 세계 판매 1위 유산균 이런 문구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서 우주 최강 유산균 누구에게나 다 맞는 유산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드셔볼 만한 균이 LGG균이 되겠고요 LGG균을 드신다면 이 컬처럴 제품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갖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장 재질 포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맞는 제품이라도 완벽하게 좋은 제품이 될 수 없겠고요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알루알루 포장이나 전용 용기 포장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제품 언뜻 봐서는 알루알루 포장인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루알루 포장은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윗면은요 알루미늄이 아닌 PVC로 되어 있어요 물론 투명한 PVC 겉면에 알루미늄을 도포한 필름을 입혀서 일반적인 PVC 재질보다는 습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크겠지만 알루알루 포장만큼 프로바이오틱스의 천적인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어서요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이 제품이 냉장 배송 제품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는 한독에서도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냉장관은 습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아마 냉장관의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서 실온 보관하라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요 다른 유산균 제품 드시고 효과를 모르시겠는 분 그리고 LGG 유산균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쯤 드셔볼 만한 제품인 건 분명해서요 저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이 아닌 이상 냉장 보관하면서 빠르게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산균 제품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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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